자기 한번 돌아보세요. 내 마음이 가만히 두면 어디로 가나? 탐진치로 가나? 육바람으로? 양쪽 다 신호받죠? 그게 로마서에 나온 사도 바울의 괴로움입니다. 양쪽 다 자극받을 때. 내 마음은 성령의 법을 따르려고 하는데 몸의 한쪽은 나를 붙잡고 제휴법으로 끌고 가고 있다. 두 개가 다 기본값이 작동되는 거예요. 사이에 껴서 미치겠는 거예요. 이런 현상을 겪고 이겨내야 성화가 이루어집니다. 이것도 안 겪고 일단 성령을 만나지도 못했고 그래서 마음의 혼란이 별로 없어요. 성령을 만나지를 못해서. 성령 만나면 진짜 혼란이 옵니다. 기본값 두 개가 충돌나니까 그때 혼란이 와요. 그거 이겨냈을 때 이긴 자가 돼요. 예수님처럼 이긴 자는요. 사탄하고 싸워서 정복한 자예요. 예수님은요. 언제나 성령의 뜻대로만 말하고 행동할 수 있는 경지에 들어가신 분이에요. 그럼 확실히 이긴 자입니다. 기본값이 이제 확실하게 성령 위주로 작동되는 분이에요. 그런데 요한계시록이나 이런 성경에 보면 이긴 자, 승리한 자라고 나오면 승리한 자들한테는 예수님이 영생을 주겠다. 그러면 아직 예수님이 경지는 아니에요. 영생도 못 얻은 경지에 이긴 자가 있어요. 그 이긴 자, 이긴 자 됩시다. 여러분, 그런 식으로 이긴 자, 여러분 이긴 자세요? 일단 성령도 잘 모르겠는데 이긴 자까지 되려면 참나의 현전, 이제 요거나 아는데 참나를 성령으로 바꿔볼게요. 이긴 자 됐냐 이거죠. 성령이 여러분 안에 24시간 현전하면 이긴 자 같으세요? 아니요. 대책 없이 끌려가요. 자잘한 건 이겨내는데, 센 탐진치의 유혹이 오면 그냥 끌려갑니다. 제가 요한계시록을 다 분석해보니까 거기 나온 이긴 자는 이런 이긴 자예요. 좀 처절하게 이기는 자예요. 그러니까 그냥 여유롭게 예수님처럼 이긴 자가 아닙니다. 고지전을 생각하셔야 돼요. 고지전. 오늘 내가 이겼죠? 양심 51% 이겼어요. 아마게돈에서 승리했습니다. 좀 있으면 질 거예요. 분명히 다시 죄의 힘이 어떻게 해요? 또 51% 향이 이겨요. 그래서 멈추면 이긴 자가 아니죠. 다시 또 정복해요. 그럼 이긴 자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온 이긴 자는 이거예요. 이건 한번 노려볼 만하지 않나요? 저도 다시 이긴다. 내가 지금 이겼어요. 비양심을 이겼어요. 죄를 이겨냈어요. 그런데 난 알아요. 또 밀려올 거라는 걸. 그 군대가. 반제의 제왕처럼 막 밀려오면 나는 한번 또 밀릴 수도 있다는 거. 하지만 어떻게 해요? 이기는 법을 알아요. 나는 다시 이겨낼 거라는 걸. 다시 결국은 내가 다시 이 고지를 점령해놓을 거라는 걸 알아요. 요게 이긴 자. 이 정도 하면은 성화. 성화를. 성화의 완성은 예수님 경지죠. 거룩함의 완성은. 성화의 완성은 아니고 1차적으로 성화가 뭔지 아는 사람이에요. 자기 영혼을 고룩하게 하는 법을 알아낸 사람. 양심으로 욕심을 이겨낼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으로 성령의 마음으로 죄의 마음을 굴복시킬 수 있는 사람. 지금 그런 이긴 자는 노력을 만하죠. 내일 지더라도 오늘 이겼고 지금 이기자 하고 항상 지금. 어제는 졌더라도 지금은 이기자 하고 또 이겨놓고 이겨놓고 하는 사람이에요. egao much different than you. 그들은 그냥 어느 정도면 갑자기 잘 어울려야 Spirten isty. 社 보가 이쪽 aux ב besond extrem encuent